장어를 실제로 실제로는 충주템에서 하다가 민물장어지만 장어를 잡았을 때 낚시 장어가 걸렸는데 힘이 엄청나요 일단 쭉 하는데 야 볼드보이에서 유지태 씨가 다리 쫙 이렇게 매달려서 여기 바늘이 있는데 여기서 꼬리가 이런 머리는 여기 있는데 진짜 꼬리가 이런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감는 거야. 로그아는 것처럼 멋있더라. 그래서 아마 꼬리가 끝까지 살아있다. 이런 남자의 모습. 바로 꼬리를 잡으시네요. 그게 아까 방금 주인 씨가 말한 거 있잖아요. 다리 드는 거 그게 정력 테스트 맞아요. 맞아 맞아. 진짜. 우리 남자가 사람이. 여자가 할 필요는. 그거 하면 어느 만큼 올라가냐에 따라. 내가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그런 얘기를 왜. 그냥 거짓말 해도 될 상황인데. 아니 정박이잖아요. 신나버리도 힘드니까. 그리고 그런 다리가 무거워서.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다리가 무겁잖아. 간장에 찍어 먹어 보다 내리지. 방송은 여자들이 많이 안 봤으면 좋겠다. 많이 봐요. 윤석열이 형 결혼해야 되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래서 주인하. 이렇게 하나만 하자. 진짜 맛있다. 혹시 그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기자가 할 수 있는거. 이렇게. 이런 걸쭈어요.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